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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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피자, 스파게티, 새우링 먹방 레츠고! 양파 물지 밖을 Adrian 소개해 볼게요, 스파게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닭다리 생각보다 맛있다고 말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소시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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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맥주 치얼스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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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시원해요 피맥 너무 맛있어 랩땅 역시 피맥 에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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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와 피자 한입 컷 피자 한입 엄벌리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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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엄벌리버블 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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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원샷 오늘 이상하게 피자를 한입에 다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는데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맥주가 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도 같이 먹었는데 피맥은 진리입니다 치맥 다음으로 피맥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